메가킹콩의 현실적 조언 킹콩입니다. 보셨죠? N수생을 위한 메가킹콩의 현실적 조언입니다.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 현실적, 실제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N수생들한테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. 총 네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. 네 가지는 이렇게 제목은 이렇습니다. 이 제목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N수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조금 세게 말하면 선수끼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. 선수라고 여러분을 지칭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예비고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3월달 전국연합 6월평가원, 9월평가원 원서도 쓰고 시험도 쫙 한번 봤고 N수생이니까 두 번, 세 번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선수라고 지칭을 할게요.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네 가지가 있다. 그 얘기입니다. 선수들한테 한번 해봤으니까 공감할 겁니다. 첫 번째가 이겁니다.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. 이거 이야기 듣는 학생들을 다 알고 있는 얘기일 테니까 그냥 바로 그냥 나가겠습니다. 수능 문제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신유형이라고 나아본다고 한 늘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. 한 문제가 우리의 대단한 등급을 결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. 대부분 수능은 늘 딱 정해져 있는 형태로 나오고 답의 단서와 근거도 딱 정해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는요. 잘 안 되는 게 있어요. 잘 안 되는 게 제가 들었던 학생들 상담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항상 영어 1등급인데 자기는 주제 제목 요지가 자꾸 틀린다는 거지. 이 말을 지금 들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 좀 해봐야 됩니다. 정말 최상위권인데요. 주제 제목 요지에서 제일 쉬운 문제를 잘까 자꾸 틀린대요. 여러분 그 학생이 상위권 학생이 가장 쉽다라고 자기도 인정하는 주제 제목 요지에서 하나 틀리는 이유는 그 아이의 실력 때문일까요. 아니면 자꾸 이 문제를 틀린다라는 압박감 때문일까요. 압박감 때문이겠죠. 압박감 때문입니다. 그 압박감은요.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암시가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시간적 촉박함이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. 시간적 촉박함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먹은 학생이 재수학원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인강을 통해서 내가 독서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형태가 있을 텐데요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.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요. 아마 본격적인 재수학원. 그 학원들이 제대로 시작하기 전일 겁니다. 이 영상을 보는 거는. 뭐 아마 윈터에 계시거나 이런 식일 거예요. 워밍업 단계일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학원 시스템 어딘가는 우선 좀 적을 둬야 될 테니까 학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요. 여러분이 N수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. 잘 안 되는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. 각자. 자기가 납득하기 안 되는. 근데 납득이 잘 안 됐었던. 그것들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해서 그 유형 문제에 대한 또는 뭐 자기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 단어에 대한 공포심을 떨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 공포심을 지금 떨치지 않으면요.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달려가야 되는 그 2월 3월 막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. 또다시 고3 때처럼 재수나 N수생활에서 그 늘 내 발목을 잡던 것 때문에 다시 발목을 잡히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. 첫 번째가 바로 시간 투자를 하세요. 지금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요. 그래서 반드시 없애십시오. 시간 투자입니다. 두 번째 조언 들어가겠습니다. 어법입니다. 상당히 학생들한테 게시판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글인데요. 어법은 사실 한 문제 나오잖아요.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한 개밖에 안 나오지만요. 그 문제는 한 개지만 그 하나의 어법 문제의 선택지는 다섯 개예요. 그러니까 각각의 선택지가 어법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왜 맞고 틀리는지 이 문제가 왜 맞고 틀리는지 다루는 건 총 다섯 가지 영역이라고요. 실제로 저는요. 그래서 2019 대수능을 준비할 때도 학생들과 함께 얘기할 때 어법을 단 한 문제라고 보지 말아라. 정답이 하나면 정답이 아닌 네 개까지 포함해서 총 다섯 개의 어법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라. 이랬어요. 어법은요. 여기 벗을 봅시다. 문제는 하나지만 본격적으로 아까 1번하고 똑같습니다.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이 아이들하고 레이싱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문제는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그걸 다섯 문제로 봐야 된다니까요.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어법 반드시 정리를 하십시오. 지금 어법을 정리를 해야 1월 말에 EBS가 나오고 3월 달 전국연합 나올 때 어법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게 지금 진짜 어법을 제대로 해야 될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. 지금 어법 정리해라. 그게 N수생들을 위한 드리고 싶은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현실적 조언입니다. 어법 반드시 하십시오.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입니다. 이 단어에 있어서는요. 제가 저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단어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요. 그건 바로 뭐냐면요. 반드시 단어는 종이사전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종이사전은 전자사전이 아니라 종이사전 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아니면 제 페이지에 오시면 TCC의 종이사전 사용법 종이사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아주 자세하고 길게 했습니다.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사실상 종이사전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. 그런데 종이사전을 나는 안 쓰고 나만이 단어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.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단어 정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공부가 시작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단어 정리를 제대로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본인이 갖고 있는 단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단어 학습법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. 과연 나의 이 단어에 대한 지난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그것은 효과적이었는가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면이 있거든요. 단어는 외워봐야 며칠 있으면 자꾸 까먹게 되고요. 그리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분명히 공부한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게 정말 많잖아요. 그리고 유의어, 유사어, 반의어 아주 뭐 단어 공부할 거 어마어마하게 많죠.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신만의 단어함기법을 갖고 있는 게 최고로 좋겠지만요. 저는 이 자신만의 단어함기법이 최고로 좋다. 그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지만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제 생각인데 종이사전 쓰는 법이라는 거죠. 종이사전 쓰는 법에 대한 거를 유튜브에 해놨으니까 한번 보셔라. 그래서 단어 정리에 있어서 이게 밑빠진 독처럼 외워봐야 까먹고 외워봐야 까먹는 단어 정리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꼭 좀 정리해라. 두 번째 현실적 조언 어법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이 바로 단어였습니다. 단어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 정해놓으세요.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하죠. 제가 이 TCC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드리고자 진짜 이 시점에서 N수생들한테 이 네 가지는 해야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데요. 네 번째가 별표입니다. 기본으로 돌아갑니다. 기본으로 돌아가다. 이거 역시 아까 1번, 2번, 3번, 4번하고 똑같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. 이거입니다. 기본. 기본이라고 좀 적읍시다. 기본. 여러분 기본이 흔들리면 가장 무서운 게 되는 겁니다. 기본이 흔들리면 이 기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땅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어야 이게 땅입니다.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제대로 짓는 거거든요. 이런 걸 이제 기본이라고 얘기하죠. 제 말 틀린 거 없죠. 근데 여러분 이 기본이라는 말에는요. 어떤 의미도 있냐면 아주 쉬운 것이란 의미도 있어요. 맞아요. 기본은 아주 쉬운 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걸 좀 배우게 되는 거죠.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본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 시란 의미도 있지만 아주 쉬운 것 시란 의미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기본은 그냥 너무 쉬운 것 이런 거로만 혹시 본인이 N수생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. 그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네 번째 조언입니다. 기본으로 돌아가라. 이겁니다.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인데요. 초반에 기본이 잘못 잡혀 있으면요. 시간이 지나면 그 잘못된 기본이 본인에게 체화돼 있어서 그 잘못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본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별것 아닌 기본이거든요. 기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.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. 본인이 지금 이 영상은 N수생을 위한 내가 킹콩이 현실적 조언 네 번째인데요. 시간이 있을 때 과연 나의 공부법은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입니다. 제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. 제발 겸손해지시고 내가 영화를 항상 만점 받는다고 하더라도요. 항상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이 가고 있는 게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라는 그것처럼 말입니다.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자기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지금 제가 여기서 옛날에 저를 감동시켰던 어떤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때는 뭐 한 십몇 년 전인데요. 그냥 좋은 일이니까 그 학생 실명을 그냥 밝혀버릴게요. 이름이 박진성 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. 박진성 아주 잘생긴 남학생 녀석이었습니다.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. 그 진성이라는 녀석이 말입니다. 처음 그 녀석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. 쟤는 더 영어를 배울 게 없는 놈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영어 강사의 그 본질적인 촉이 있거든요. 딱 보는 순간에 강의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걷는 것만 딱 봐도 사실 좀 알아요. 그 필기하는 태도나 날 보는 표정만 딱 봐도요. 사실 딱 느낌이 와요. 아 얘는 영어를 좀 잘한다. 근데 어떤 그 진성이라는 학생 그 영어를 무지무지하게 잘했습니다. 제가 역대급 가르쳤던 학생들에서 걔는 영어를 정말 제일 잘한 학생이었어요. 진짜 넘버원이었습니다. 근데 걔하고 강의를 하면서 저는 좀 계속 생각이 됐어요.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돈을 내잖아요. 어머님들이 돈을 내는데 저놈은 배울 것도 없는데 왜 계속 어머님들이 제 어머님은 계속 학원에 돈을 수강생이 늘어나면 저야 좋겠지만 저는 사실상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. 교무실로 진성의 녀석을 불렀습니다. 야 너 그랬어요. 그랬더니 네 선생님은 야 너는 영어를 더 배울 게 없는데 왜 계속 학원 다니냐 안 다녀도 돼. 너 너무 잘해.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데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의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들으면서 자기는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수업을 듣는데요. 이제 저를 감동시키는 말이 이제 나올 겁니다.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혹시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강의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가 있대요. 자기는 정말 꼼꼼하게 모든 부분 구석구석 다 들을 거라는 거죠. 자기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청추러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야 존업은 나보다 훨씬 낫다. 전 그렇게 겸손하고 집중하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선생이 돼서 나보다 훌륭한 놈을 강의하니까 참 그랬죠. 선생님 벌써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그 녀석은 재수업을 열심히 듣고 좋은 학교를 갔죠. 기본으로 돌아가세요. 기본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혹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항상 이렇게 보시고 나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시간입니다. 현실적 조언 1번 2번 3번 4번 N수생이 됐었을 때 현실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선순위를 둬야 돼서 신경 써야 되는 저 4가지면 우리 메가스타드 회원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. 우리 강의에서 만나는 걸 하고 혹시 강의에서 못 만나더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한테 약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킹콩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이 겨울에 파이팅 하십시오. 파이팅!